뭐 있어? 장관! 빨리! 장난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하면 다치면 어떡하려고 막 심하게 이러면 안돼 그리고 티가 너 지지물이 쫓겨나 쫓겨날 일은 없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조용히 해야지 다치면 혜니 넌 무슨 욕구 불만 있어? 그래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서 싸우지 말고 티가야 상군이가 오잖아 같이 이렇게 눈 맞고 얼마나 좋아 지금 그치? 싸우지마 이제 그치? 빨리! 뭐 먹어? 너 아까 뼈다리 들고 온건 버렸냐? 또 다른 녀석은 뛰어들러와봐 너무 맛있다. 짖지마 누가 짖으라고 했어 아 오셨다